조선 왕조 진지록에 의하면 진지왕 통치 시절 웃음이 나라를 가볍게 만든다 하여 진지한 시대가 이어지는데 이 나라에 웃음 금지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웃음을 팔아 내 그놈을 찾아 반드시 처단할 것이다 억울합니다. 독촉하여 주소서 닥치거라! 분명 이 안에 추동자가 있을 터인데 누구란 말이오? 전하 그놈은 저작거리에서 이행시로 웃음을 줬다 하옵니다 이행시라 좋다 이행시를 해보거라 단 안웃기게 진지하게 말이다 시제는 가족관계로 할 것이야 이행시를 해서 어찌 안웃길 수 있단 말이오? 내가 제일 못하는게 안웃기는거요 그러니까 전하 가족을 건드려서 어찌 안웃길 수 있습니까? 그렇다 이보게 영희정 한번 보여주게 제가 오빠로 한번 해보겠사옵니다 그래 안웃긴 자여 한번 보여주게 오빠! 오빠! 파이팅! 살벌하다 어찌 이리 안웃길 수가 있단 말이오? 역시 충신답네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자네만큼 안웃긴 자를 찾지를 못했어 좀 더 찾아봐요 아유 자 거기 너 너부터 해보거라 넌 이모로 할 것이야 좋소 이! 이모! 뭐? 모리카락 나왔어요 예 네 이 자가 웃긴자다 처럼 예! 아니 이 국에 모리카락 나왔어요 이 모리카락 못먹지 않습니까? 남이 준비를 해와서 웃겨 이 모리카락 제일 안웃긴거 그랬는데 이 모리카락 다 찍어라! 자 다음 너다 예 너는 언니로 해보거라 네 언 언 언 니 니하오 유자도 웃긴 자다 쳐다라 감히 중국말을 해 중국사람한테 전화 왔단 말이오 웃기지 말거라 자 마지막 너다 너는 엄마로 해보거라 엄마 자 엄마 엄마 마더 애매하니까 아빠도 주시오 아 애매하다 그래 아빠 아 아빠 빠 지금 백성들이 다 안다 아닌데 이거 아닌가 빠 빠 빠 빠이팅인데 불쌍하니까 그냥 쳐라 고맙습니다 고마워하다니 분명히 안에 주동자가 있을 터지 고마워하다니 전화 주동자는 저작권에서 노래개사로 웃음을 줬다 노래개사라 좋다 노래개사를 해보거라 단 나라 이름을 넣어서 진지하게 말이다 전화 나라 이름을 넣으면 세상만사 요지경 빵빵폭소이옵니다요 세상만사 요지경 빵빵폭소가 뭔 말이냐 자 이보게 영희정 네 이번에도 부탁하네 제가 나라 이름을 넣어서 아리랑을 불러보겠사옵니다 오 아리랑이라 좋소 아리아리랑 쓰리랑카랑 쓰리랑카랑 쓰리랑 다같이 칭찬해줍시다 다같이 칭찬해줍시다 안웃긴자 김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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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안웃긴자나 너무 좋소 1절만 해요 좀 자 봤느냐 가운데 네 놈부터 해보거라 예 저는 나라 이름 두개를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나라 이름 두개라 소련과 벨기에 응 좋다 소련은 나를 펠기에 소련은 울음 참지 못해 밖으로 나가버려라 예예 너 안웃긴자였다 내 몰라봤구나 그거 들어가거라 그래 내가 너보단 낫다 그지? 아니 아주 마지막으로 너다 웃기기 힘든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 것인데 어찌되건 내가 주동자님 하겠습니다 안웃기면 좋은 것이다 저는 이태리입니다 이태리 주제 갑니다 이태리라? 루저 이태리 상처뿐 야유가 나왔다 니가 재미없는 자였다 널 살려주고 이자를 처단하도록 하겠다 이라크 주제 갑니다 이라크 이라크? 이라크 멋진 파란 하늘 위로 이라크 멋 아 이 정도면 어려울 터인데 더 있냐? 아직 미얀마 주제 갑니다 미얀마라 미얀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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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계속하고 들어가자 부탄 갈매기 부탄 갈매기 부탄 갈매기 KBS 미얀마